이게 학이야? 다 뜯어봐라 뭐 딴거 보인다고 오 장난 아니야 이거 뭔가요? 학을 접으셔가지고 이렇게 만드신거에요 이게 다 학이에요 일본 팬분들께서 오 이렇게 와 장난 아니다 어떻게 다 아세요? 전 몰랐어요 모르겠는데 얼마나 고생을 하셨을까 학이다 이런거 봤어? 안녕하세요 일본 팬들이 한반마리 적어서 보냈어요 대박나라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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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대박 이게 다 학이야 어 대단해 야 우리 대박 안나면 큰일나 하하하하 에이 여기 걸러서프다 하하하하 와 장난 아니야 어 무거워 하하하하 양면 뒤에 쒸금만 좀 와 초감동 용덕이를 보고 한번 거실에 생각은 없어요 아 이 귀한걸 왜 거기다가 하하하하 어 이거 집에다 다 걸어놓고싶어 하하하하 야 이거 장난 아니야 무게가 무게가 장난 아니야 무게가 장난 아니야 무게가 장난 아니야 얼마나 나갈 것 같아요 이게 이거 한 세 묶음이니까 한 2kg 나갈 것 같은데 2 3kg 아 이거 팬카페 WWJK 어 감사합니다 어우 상당히 놀랍습니다 이 기회로 한번 팬분들한테 한마디 아니 우리 팬분들은 뭐 국적을 불문하고 진짜로 항상 저를 놀래 주시는 이벤트 능력을 갖고 계신데 이번에 또 날라 하하하하 와 이거는 상상도 할 수 없는 오우 이게 이거를 접으려면 얼마나 걸렸을까요 그니깐요 하하하하 상상이 안가는데 어 이걸 저는 보관해야 될 것 때문에 더 걱정입니다 보관을 어떻게든 잘해야 되니까 평생에 이렇게 받아볼 사람이 지구상에 몇 명이나 있을까요 하하하하 다 오픈했냐 저는 나중에 관속에 들어갈 때 갖고 들어가겠습니다 하하하하 사라 생전의 추억으로 너무 감사합니다 아 진짜 엄청난 감동을 받고 있습니다 하하하하 하하하하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이 박스 하나 깨는게 뭐라고 깨는거 하하하 안녕하세요 하하하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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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뜯었습니다 역시 이걸 오늘 아침에 일본팬분들이 비행기편으로 보내주셨어요 드라마가 내일 첫방이거든요 대방나라고 대방이 안나면 잠적하려구요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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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페이ów punished 하하하하 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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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형들이 온거 아닙니까 그것도 타국에서 제가 꼭 보답하겠습니다 여러분 아리가또 고자이마스 이슈조켄매 간 바리마스 세세하게 진짜 학인 진짜 학인가요 진짜 학인대요